옛 가수 가운데 신세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광복 직전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집되어서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폭격을 맞아서 병원에서 일본의 폐망 소식을 들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1951년 전선 야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일약대 히트를 쳤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방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을 일러주신 어머니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 그리고 2절에는 정안수 떠다 놓고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안수는 새벽에 사람들이 우물에 닿기 전에 그 우물에 보름달이 비추었을 때 그 달을 정성껏 바가지로 뜬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 한번 쓰는데 뭘 그렇게 수고를 할까 생수를 갖다 쓰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기 전에 물을 기려서 군대 간 아들을 위해 길을 떠난 가장을 위해 그리고 병이 든 가족을 위해 어머니는 정성껏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어머니 한나가 드린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이 불쌍한 종을 극률이 여기셔서 저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시면 저는 이 아이의 한평생 아이를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제사장 엘리는 술에 취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으로 말하기를 언제까지 술에 취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늘 길이 없어서 저의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은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요. 자, 그러자 한나는 찬미하며 그 길로 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한나는 믿었습니다. 한나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신촌교회의 3대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을 개척하신 우리 신촌교회의 3대 목사님은 정진경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정진경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평안도가 고향이셨는데 그분은 한평생 몸이 약해서 많은 병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10대에 폐교력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침할 때 피가 나왔고 한 번 기침을 시작하면 기침이 멎지를 않았습니다. 매 순간 죽음을 맞닥뜨리며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진경 목사님이 당시에 신의주로 이사를 가셔서 동부교회를 추석하실 때 이랬습니다. 이분이 10대 시절에 너무나 병세가 중하여 하루는 부원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운막을 짓고 매일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에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귀에 들린 것은 최역기 29장 15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몸의 밑바닥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우렁찬 노래소리가 목사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막을 접고 깨끗이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져 없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 한나는 기도 가운데 목사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한나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사무유라 이름을 짓고 아이가 젖을 때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훗날 사무엘은 다섯 가지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여 제사장이었으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권국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왕들의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없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역사는 사무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밀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분인 나와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본래 한나의 첫 번째 정신은 엘가나의 첫 번째 정신은 한나였지만 그러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분인 나는 아기를 낳았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분인 나가 고민하고 나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데 한나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한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 못 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결핍도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식이 주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기쁨이 없었고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한나와는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분인 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나에게 가서 그녀의 마음에 노를 일으키고 분을 격동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도 브린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 엘과 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며 이르기를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뇨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브린나 몫의 두 배를 한나에게 주고는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편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크게 위로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분을 일으키는 분인 나와 도움이 안 되는 이 엘과 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한나의 방식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결핍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결핍이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명작을 지필한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프랑스의 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타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베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몬 베이였는 이와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고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는 표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통곡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와 극한 고난은 사람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최악의 집주인이 최고의 집주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최악으로 괴롭히면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든 오냐 내가 까물어치는 안에 있어도 내 집을 반드시 마련하고야 만다 하는 각오를 하고 결국 일찍 집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나는 자신에게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남편 엘가나에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는 문제의 원인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여섯 명의 누님이 있습니다. 이 딸을 참 좋아하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기 전에 딸을 여섯이나 먼저 낳으셨습니다. 계속 낳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들을 낳기 원하는 가정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남편의 책임입니까 아내의 책임입니까 저는 늘 이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한번 손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직한 남편이 계십니다. 자 옛날의 시대는 그 책임을 다 아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을 뿐 아니라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워만 마시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제가 찾으라 하는 세 글자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0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만 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무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소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보면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무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여호와 신이다 지금도 산을 오르다 보면 큰 바위 밑에서 음식 갖다 놓고 절하는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정성껏 떠도 그 물 앞에 정성껏 허리를 굽혀도 응답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는 소위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내일도 똑같이 돈을 벌 수 있으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식투자의 규제라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단 몇 퍼센트의 가능성만 믿고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에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이다 이 말씀이 과연 몇 퍼센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가 여러분에게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가 없는 100%의 말씀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서원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저는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구하는 그 순간 기이하게도 한나는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한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신기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요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응답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목적을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곧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감리교 신학대학에 교회사 교수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덕주라는 분인데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간증집을 냈습니다 그 한 대목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침 식사 전에 가정예배를 들으셨는데 어느 날 우리 삼남매를 불러앉혀놓고 엄숙하게 선언하셨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그 말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 포기하셨구나 절망과 불안이 엄습했다 어머니는 서른다섯에 혼자가 되셔서 가난한 살림에 우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식당 일로 시작하여 화장품 외판원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셨다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남편을 잃고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우시다가 힘에 붙여 마침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신 것으로 알아들었다 그 말은 그 말은 내게 가정 해체 선언으로 들렸다 그래서 형은 남의 집 머슴으로 누나는 애보기로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안심시켰다 내 힘으로 너희 삼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결국 이 어머니는 홀로 키울 수가 없어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양육의 의무를 포기할 줄 알았던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그 일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동네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이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우서 1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믿긴 자의 놀라운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 맡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고민과 아픔과 부족함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맡아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께 새벽마다 자녀를 맡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매일매 순간마다 자식을 맡깁니다 서울 압구정등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를 세우신 분은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1951년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신세영씨의 전선야곡이 만들어지던 그때에 이 곽선희 목사님은 이북에 있는 어머니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1951년 일사부태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남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새벽마다 만나자 라고 한 말씀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 만남이었습니다 훗날 이 목사님이 북한 원조를 하다가 북한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북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뵐 수 없었고 서류를 보니 어머니는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어머니는 오열하며 목사님은 우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다 보니까 목사님께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맡긴 어머니는 절망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맡기지 못해서 예배 시작하면 맡겼다가 끝날 때 도로 찾아갑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때 맡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성경은 캐스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던져버려라 던져라 저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내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다시는 자질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만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나이로 유명한 조지 빌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문제를 송두리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 반면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대신 자신이 그 짐을 근심하며 쥐고 가야 한다 이 조지 빌러는 독일 사람으로 1835년에 영국에 건너가 선교자로 일했습니다 이 빌러는 전후에 고아들의 실상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고아원을 세우기 전에 우리 사업을 먼저 합시다 돈이 있어야 고아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하는 사람들로 고아원을 운영할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때로 부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이에 누군가 10파운드를 놓고 가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100파운드를 놓고 가고 누군가는 그릇을 가져오고 주방용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고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아침에 고아 400명과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는 그 400명 아이들과 그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나는 그 시간 바로 한 대의 마차가 고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갓 구운 맛있는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그날 야외에 가려고 했다가 폭우가 쏟아지자 갈 수가 없어서 그 모든 빵과 우유를 고아원에 기증했던 것입니다 이 밀러는 고아원을 무려 70년을 운영을 했는데 기적적인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2100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였고 189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100개의 학교 900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고 연간 400만 부의 전도지와 수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가 훗날 회고록에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의 70년 이상 고아원과 관련된 모든 필요를 빠짐없이 공급하셨다 고아원의 처음 한 명을 받아들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다 손에 동전 한 입 없이 하루를 시작한 날이 수백 번이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 주셨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 적도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주님은 다음이 없으시다 그분은 다 채워주신다 이 뮬러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맡기지 않고는 고아원을 이끌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한나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입술을 움직일 뿐 그녀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뻗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수도 있고 머리를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몸은 움직이는데 그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자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원 무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저 미국의 아이다호에 사는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기호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호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비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중도에 포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패배는 다 기권패입니다 중도 하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 여섯을 낳으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둑하던 시절이라 어머니 주위에는 아들 낳는 약이라고 고가의 가짜 약을 파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짜 약을 사서 먹고도 통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나처럼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들은 응답의 그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앞서 조지 밀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 기도했던 것은 그의 친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다섯 명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회심했고 5년 후에 한 명이 더 회심했고 6년 만에 세 번째가 회심했고 그리고 밀러가 죽기 전에 네 번째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죽은 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친구 밀러가 자신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랜 시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오 한나는 그 길로 내려가 금식을 해제합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을 쏟아 기도했고 오랫도록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셨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드린 그의 기도는 무엇보다 한나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한나는 한이 많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로 한나는 하나도 못나서 한나요 불인 나는 불인하게 해서 불인 나라 라고 이름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가 한이 많아서 한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는 괴롭이 많고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슬픈 기도는 사무엘상 2장에서 180도 바뀐 기쁨의 기도로 변화합니다 내 마음이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다 여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니다 한나의 이 고백은 한이 많던 한 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얼마나 강건할 수 있는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대족은 불인 나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에서 볼 때 불인 나는 시련이오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장한 모습의 축복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것은 그녀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불인 나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운명을 살아가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이 어머니는 훗날 기도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의 기도운동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 기도운동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헌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족의 부응을 경험케 했습니다 성경 3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 다 하나와 같이 기도하던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너는 나만 믿어 아빠 알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사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위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전부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엔 자녀의 인생까지도 위협하고 말 것입니다 시인 용혜원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에서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자녀를 품 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을 남긴다 자녀가 커 나갈 때마다 안아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가슴에 새겨준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 교육에 관한한 주님은 아마 다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문을 열고 아이를 보는 데서 하여라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시니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거야 하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교훈 삼아서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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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